네, 낮에 조금 그 방송을 하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방송하는 거라서 아, 좀 약간 쌀쌀하네. 몸이 좀 춥네. 지금 그 주유지 같은 거 갖다 드릴까요? 아니, 됐어. 저거, 저거 그, 그거 켜라. 그거 저 가습기 좀 켜라. 가습기요? 어. 어. 근데 저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응? 아, 좀 어수선한데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커피 마시면 다 좋아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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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아직 안 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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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린 시청료 살살 내겄습니다 형아 오늘도 파이팅 아 우리 치쿠가 또 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일이면은 이제 진짜 그 예 미러리스 카메라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랄프가 잠깐 뭐 테스트 해봤다고 하는데 조명이 부족하다고? 왜? 광량이 좀 부족해? 조명이 많은 게 좋아요 저 카메라로 밝기 끌어올리면은 어 화질이 손상이 되거든요 아 화질이 손상돼? 좋은 화질로 하려면은 조명이 많은 게 좋아요 조명이 여기 하나만 더 칠해도 될 것 같아요 이쪽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다 얼굴이 어둡게 나온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와요 지금 이 조명 상태는? IOS를 낮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 아 난 지금 조명이 딱 좋은데 이거 조명 높이면은 눈 아프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춰 봐야 돼 이걸로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저기 뒤에 보이죠? 카메라 뒤에 세워놓은 거 저기 달 거예요 음... ASD... ADSL ASD, LD, LR, ASLR? DSLR? DSLR AA라고 읽었네 저걸 병신같이 예 DSLR이 아니라 요즘은 그걸 쓴 데 미러리스로 한다고 하더라고 음... 아... 엔터 했었잖아 그냥 쓰면 렌즈 금방 나가서 돈 배로 나간다고? 아 진짜? 렌즈가 또 문제가 생... 렌즈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명을 안 쐈다고? 렌즈 비싸요 아... 렌즈... 뭔 말이야 저게? 렌즈가 막 안나오는 소리고 그거는 모르겠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저건 아... 렌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명이 약하면? 렌즈가 초점을 닫는 건데 조명이 부족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나 모르겠네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데 아예? 렌즈가 뭐 1, 20만 원다니? 저거 40만 원짜리 렌즈예요? 저 렌즈가 40만 원짜리래 어우 비싸 음... 반사판을 근데 여기다가 설치할 수 있... 설치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기도 안 좋고 난 그 반사판 해갖고 그러니까 H 모양으로 이렇게 그... 조명 이렇게 달아놓고 그 세팅하는 그거 있잖아 근데 되게 별로더라고 아... 행거에다가 하는 거? 행거에다가 H 모양의 그 행거에다가 조명 이렇게 잡아라로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그... 특유의 그 BJ 세팅이 있어 어... 뭐 어디 회사라고 뭐 어디에서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는 말은 못해도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 음... 벽에 붙이는 걸로 반사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거실인데 그리고 책상 자체가 이렇게 생겨갖고 약간 거꾸로 놓은 기억자 모양이라서 L 모양 이렇게 퍼즐 책상이라서 그게 되려면은 벽이 이런 그 모서리에 붙어야 되는데 내가... 별 수 없어요 형이 정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응... 내가 정면 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뭐... 날씨는 너무 잘 안좋아 요즘... 어제 선즈 오브 포레스트 폭탄 테러 존나 웃기던데 아... 나 이제... 어제 그거는 진짜... 아... 혹시 아무나랑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아무나랑 같이 게임하면 안되겠다 집이 터진게 스토리가 아니라 테러였다는거지 그치그치 침대도 만들어놓고 이제 조금 해보려고 했더니 바로 뻥 터져버리네 아냐 이제는 그냥 차라리 혼자 하거나 랄프랑 하거나 오키도키랑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힘들겠던데 커피 왜케 늦냐 너도 좀 늦게 시켰구나 아까 말했을때 시켰어요 커피를 안먹으면 불안하지 사람이 카페인 중독인가봐 커피 안마시면 너무 불안하네 왔네 야 뭐냐 바로 취소하네요 메시지 늦게 읽었다고 응 오우 나도 이제 전체적인 광량이 낮은거야?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돼 지금 잠깐 볼 수 있어? 볼 수 있죠 지금 연결해볼게요 연결 한번 해볼까? 위치가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맞죠? 응 그 각을 이렇게 이게 안되나? 그거는 저걸 따로 사야돼 아 또 그거 사야되겠네 이렇게 나오면 안돼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가지고 이번에 있는거 써도 돼요 저희 근데 저런 커피 시킬 바엔 레스비 하나 먹는게 낫지 않은 존나 창렬이던데 뭐가 창렬이야 레스비랑 카페에서 직접 이렇게 내리는 커피랑은 다르지 그걸 가지고 창렬이네 뭐네 하는거는 니가 너무 구질구질한 새끼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내가 봤을때는 음 원두 자체가 다른건데 그냥 하는 소리겠지 진심으로 하는 얘기했냐 얘들아 조리개를 열어야지 와 죽이네 여기다 장치는 잡아놨어? 여기다 잡아놨어? 아 여기다 내가 찍긴 해야겠네 여기다 여기 카메라 때문에 칼이 음 음 디바이스가 준비됨이라는데 네 한번 저기 띄어보세요 여기다 여기다 장치 추가해가지고 여기 장치 추가? 네 캠링크 고르시면 돼요 여기 있네 메인미디 캠링크 요거 안녕하세요 우와 개쩐다 이게 기본 그거고 설정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아 진짜? 화별도 안 만진 거예요 이거 하면 이제 배경이 흐려집니다 이게 이제 본연의 기능이죠 약간 흐려졌죠 지금 배경? 아니 잠깐만 이거 좌우 반전이 왜 안돼? 좌우 반전이 안되잖아 여기 여기 찾아보세요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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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여기 있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렇게? 응 맞잖아요 개쩌네 사실 개좋다 미니즈 기능이 카메라 만져볼게요 지금 5500이에요 자동이에요 오 자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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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야 근데 지금 이게 되는 게 왜 되는 거야? 배터리가 있은 거지? 일반 배터리 깨어서 충전 해 놔 가지고 되는 거고 이게 좀 있으면 꺼져요 이렇게 한다고 무한으로 못 하죠 와 이런 게 되는구나 아 5500 기본은 놓고 있잖아 지금 ISO도 100인데 필터 다 켜고 이거를 켜면은 잘 켰거든요 개쩐다 이거 이 카메라가 있는 기능인데 아무거나 담배 같은 거 들어가지고 카메라 보여줄래요? 안 가려도 돼요 와 자동으로 잡혀요 화질 질이네 자동으로 잡혀요 자동으로 와 이거구나 야 예술인데 좀 약간 너무 누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아 이거 화벨 때문에 화벨을 좀 저절해 봐봐 불그스름하게 어 뭐해 오 커스텀 데이트 화벨 조정이야 야 미쳤다 응 3600 어 이거요? 아니야 이 누래 이게 진짜 현실에 가깝네 어 이게 현실에 좀 가깝네 이거 괜찮은데? 이게 좀 차가워 이게 좀 이제 약간 차갑다 어 뒤에 그 저 대리석 벽이 좀 하얗게 나오게 봐봐 지금 이게 거의 현실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아니야 안 똑같아 이건 붉은 너무 붉은 느낌이고 최대한 하얗게 뒤에 있는 벽이 아예 진짜 하얀 거에 가깝게 노출도 제로예요 지금 노출 올린 거고 이게 오 노출 0.3 0 노출 조금 올려 0.7 정도로 올려놓고 지금 ISO 5토로 잡혔네 응 원래 이걸로 가야지 이 상태로 1에서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100이 이게 노말 상태인데 이러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화질이 지금 ISO를 아까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화질이 나오는 거고 지금 보세요 지금 와봐 6400인데 ISO가 원래 기본 상태는 10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네 거기서 좀 올릴 수 있어요 집이 얼마나 어둡다는 거야? 집이 어두운 게 아니라 보세요 ISO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 이 화질이 좀 깨지잖아요 어 낮으면 낮을 수도 좋아요 어 천 정도로 그거는 100이 했는데요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실내에서 원래 800 이상 써야 되는데 야 이 카메라가 신기하구나 어 화면에 들어갔는데 이걸로 보니까 어 좋습니다 어 누래 누랏 테니까 네 응 800 정도 하면 렌즈 오래 쓸 수 있대 네 야 렌즈가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반영구적인 그건가 보네 소모품인가 보네 소모품이네 렌즈가 수명이 있구나 나 몰랐어요 음 지금 만지고 있어 영화에 기다렸어 오 내려가니까 시원해지네 음 맞지요 이렇게 하면 엄청 차가워지네 그 장난 놀지 말고 지금 형이 보면서 어 이거 괜찮은데 할 때 멈춰주세요 아니 거기 근처로 찾게 어 요런 느낌 어어 거의 지금 본연에 가깝잖아 어 딱 좋아 이 정도야 이 정도 더 만지지마 음 지금이야 지금 요게 이제 3600이네요 저게 음 진짜 본연이다 800을 하라는데 아니 그거는 저거 ISO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ISO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흐리게 이런 거 아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장 또 또 가지고 놀고 있네 노출도 올라가는데 이게 배경 흐리게 하는 건데 배경 흐리게 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거 하면 미러리스 왜 해요 매니저 왜 샀어요 아니 화질이 좋잖아 화질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정도가 딱 맞아 응 봐봐 너가 봐봐 잘 나오네 아니 여기서 봐봐 일로와서 어 이걸 봐야지 좋네요 좋네요 응 이거지 이게 딱 맞지 이게 60프레임이냐 지린다 존나 빠르다 심지어 4K도 아니에요 카메라는 4K 지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스 자체가 미쳤네 이걸 끄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카메라 자체에 스무스 필터가 조금 있어요 잊고 한 번 더 한 게 이거 후처리가 두 번 된거죠 한마디로 아 이게 어 이게 좀 더 붉게 나온다 근데 아웃포커싱이 필요하긴 해요 여기 이게 랩 걸리네 맞으니까 이 정도 음 이렇게 나오네 괜찮네 괜찮은데 좀 더 만져야돼 괜찮은데 하고 넘어갈대 좀 많이 만져야돼 그렇구만 너무 사실로 나온다 지금 근데 여캠처럼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다는거죠 그렇지 근데 이거는 하긴 해야돼 이거 여기서 노축도 올라가서 그런가 이거 되게 좋다 근데 이거를 해놓고 좀 내가 줄여버리면 되지 않나 좀 더 만져 조명 없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랄표야 그만하자 이제 꺼라 꺼 그만해 그렇지 소스 이거 그냥 바로 칼을 꺼버려도 돼 그냥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끈다 그냥 끈다 그냥 캠링크 끄고 제거 오케이 없앴어 음 이게 이제 그거지 어 여러분들 캠에 캠 그거에 적용돼가지고 어 그래서 그런거 같은데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다고 다르긴 하지 여러분들 소스 자체가 이게 낫다고 그럼 난 왜 샀어 그럼 난 왜 샀어 음 커피 왔잖아 커피 마시자 이거 이 상태다 한번 다시 켜볼까 켜봐 켜봐 네 알았어 여러분 이거 맞췄대 지금 한번 봐볼게 잠깐만 이거 왜 이러니까 아니 뭐하냐 이게 어떻게 맞아 켜지마세요 켜지마세요 어 이게 바뀌네 계속 켜지마세요 음 다시 꺼세요 나중에 맞추자고 제가 알아서 맞출게요 이거 왔다갔다 하면서 코트야 악어시팔 고만 좀 해라 커피가 온다 어 코트야 악어시팔 고만 좀 해라 커피가 온다 어 하하하하 켄지는 아니고 그냥 계속 쓰고 있는 캠인데 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다 뭐랄까 난 좀 뒤늦게 바꾸는 케이스지 예 뒤늦게 바꾼 케이스고 이제는 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다 미러리스로 바꾸는 바꾸는 추세고 먹방할 때도 좋고 어 응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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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하갔습니다 형님 아 모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흠흠흠 흠흠 어제 왔었죠 네 음 음 음 커피가 맨날 똑같은 날 시킨다고 아니 이게 이게 좋아서 그런가 이게 그 까서 바로 이렇게 먹는거라서 먹는거라서 컵때문에 시키는거 같애 여기는 코트야 오늘 방송 기대가 됩니다 아 오케오케 어서오고 흠 다들 다리 깜내고 오늘 방송 야무지게 가봅시다 whirl 쩍 쩍 Azum 으 진짚 쩍 쩍 쩍 그 언젠 various 보다는 파inqu slack 그녁 아 ino 파 frankly 제 tro 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딩방송 너무 힐링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진짜 코스를 되게 잘 짜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간장게장 먹은 것도 신의 한 수였고 모든 게 다 괜찮았어 야 이거 프릭샷 이상한데? 네? 굳었다 응답? 아니 근데 여기서 움직여 그럼 대기 대기 누르세요 튕기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맞아? 안 건드리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가게야 돼요 취소하고 가게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어 됐어요 다 된듯? 그 방송 녹화는 계속 되고 있어 어? 어? 날라갔어 앞부분은 앞부분 날라간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OBS를 써라 프릭샷 쓰지 말고 개소리야 프릭샷은 다 쓰고 있는데 BJ들 음 확실히 카메라 바꾸면 지르긴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미리 미리 좀 진작에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제와서 바꾸고 있는 나도 레전드네 응 스트리머 유튜버는 싹 다 OBS 쓰고 있다고 아닐걸? X스플리 쓰는 사람도 존나 많을걸? OBS 쓰는 게 제일 큰 이유가 가벼워서 음 그룹 자체가 엄청 가벼워가지고 감액이 안 맞어요 음 근데 그 미러리스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낫겠지 여러분들이 봐도 어 앞으로 먹방할 때도 그러겠고 화질이 좋으면 네 그만큼 또 머리값이 생기니까 전부 또 뭐 캠 뭉개진다 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았잖아요 음 그래요 아 정신이 없다 솔직히 열한 시에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귀엽고 방송 끝나고 바로 자야겠다 진짜 음 그렇게 해야지 UIN 결국 뭐야 가지 가지 진짜 잠시만요 뽕도 했다고? 그럼 연예계 인생 아예 끝나는 거야? UIN은? 오늘은 오슈를 좀 해야겠구만 음 이야 프로포폴 대마초 제3의 마약까지 이거 완전 중독자가 돼버렸네 마약류 3가지 종류가 검출됐다고? 아 아 뽕쟁이 됐네 뽕쟁이 진짜로 흐흐 음 으으으으음 음 음 근데 마약한 눈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 그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나? 마약한 눈을 그냥 눈이 풀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안검하수같은 사람들도 어쩐지라고 하는 게 난 어쩐지 충이나 내 일을 할 줄 알았다 충이나 똑같다고 봐 이런 일 안 벌어졌었으면 그냥 아 연기 잘하지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어쩐지 눈이 풀렸더라 하면서 조태호 역할 때문에 그렇다 조태호 역할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조태호 역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게 말도 되게 잘하고 나는 생각보다 옛날에 작품 영화로 작품 활동 깡처리 이런 것도 안 할 때 코트 형 나 방금 왔는데 오늘 야방 판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예전에 옛날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봤을 때 되게 성숙해 보이더라고 사람이 엄청 성숙해 보이고 혼자서 되게 막 고뇌를 많이 했을 것 같은 사색에 잠겨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굉장히 좀 성숙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었다 맞아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어 내가 느끼기에는 아쉽다고? 그러게 이제 근데 진짜 프로포폴 정도는 사실 코트야 이소룡이랑 합방은 안 하시나요? 하정호님이 뭔 개소리야 나가 뭔 개잡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꼭 뭔가 내가 방송할 때 내가 오늘 오프닝은 맞아 솔직히 내가 좀 정신이 없긴 했고 산만했던 건 사실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일도 그냥 안 듣고 있다가 지할 말만 귀 막고 지할 말만 하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가네 어디 뺨 때리기 대회 하다가 왔나 귀에다 휴지 쪼가리를 쳐 박았나 어 아 저런 사람은 이해가 안 가야 아까도 마찬가지야 오늘 무슨 느닷없이 야망한다고 하지 않냐 그러고 흐름에 맞게끔 좀 타이밍에 맞게끔 질문을 하시면 좋을 텐데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저러면은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었지 하면서 내가 조금 약간 까먹게 되더라고요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래요 예 그래서 정신평제가 많아 아프리카 아 그리고 내가 오늘 좀 말할 때 표정이 좀 굳어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혀 씹었어요 아 혀가 아니라 입술 윗입술 씹었어 윗입술 씹어갖고 지금 좀 아파요 말할 때 예 피가 낯선어 어 알보칠 바르면 뒤질거리고 흐흐흐흐 이빨 그 자국 같은 게 막 남아 있어 그 혀를 갖다 대면은 막 쓰라리고 아파갖고 내가 오늘 말할 때 표정이 다양하지도 않고 아 약간 얼굴은 굳어있고 입만 이렇게 오물오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좀 그런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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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좀 이렇게 풀어야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표정 좋아졌다 어 표정 좋아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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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디토하는 날이네요 뉴진스 디토 음 코드야 게장집 5점 만점 몇 점이냐 오늘 갔던 그 서해안 간장게장이 어 몇 점짜리 집이었을까요 음 이름 자체가 서해안 간장게장 이었는데 예 이 집 맞는 거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 집 음 리뷰가 맞네 맞아 내가 이거 먹었어 간장게장 1인분짜리 이거 조기탕까지 같이 나오는 거 음 음 존나 맛있게 먹더라는데 저기 약간 미역 맛집인 듯 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미역 오지게 먹었다 출발할 때고 이때가 출발할 때죠 어 날씨가 요즘 연일 좋아갖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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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닷없이 음 음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는데 글귀를 본 거야 여기 간장게장 이라고 바로 꺾어봤어 원래는 이 길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간장게장 보자마자 일로 가서 뭔가 맛집의 향을 느꼈다 맛집 냄새 맡았다 여기 서해안 간장게장 맞아요 알고 보니까 무슨 요리대회에서 상 받았다 그러고 그러던데 적어주세요 간장게장 1인분이고 암깨 가마솥밥 조깃밥만 원합니다 네 그래 드릴게요 시큼해가지고 사람이 너의 맹고맨님 변 분산 10개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사람 탈북자 아이씨 놀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 코트에 백반기행 가자 여러분들 바이크 타고 좀 더 시즌 5일 때 코트에 백반기행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하자 먹읍시다 요게 맛있다 요걸 3번이나 리필해 먹었네 미역인데 그냥 생미역이야 생미역 평소에 집에서 챙겨먹을 저기가 없으니까 어 곰피 저게 곰피라고 하더라 곰피 곰피가 뭔가 했어 미역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동해안의 특산물이래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갈조식물이라네 어 이렇게 생겼었어 곰피 야 곰피 1kg에 2300원밖에 안하네 졸라 싸네 이거 맛있더라고 사장님 사장님 네 네 이거 미역 네 형 많이 주실 수 있어 뭐예요? 미역 미역? 네 많이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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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장 진짜 맛있게 나와요 응 게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요 이 암캐랑 저 조기탕이랑 솥밥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미친놈처럼 먹었어요 밥을 꽤나 먹었는데 무지하게 먹었다 무지하게 먹었다 네 오늘은 진짜 재밌게 4시간 식사시간 제외하고 4시간 탔는데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오늘은 음 오늘 강화도 갔어요 강화도인데 네 아 우탱이가 오늘 맞아 낮방송 때 풍선 많이 싸줬지 우탱이가 오늘 밥도 밥값도 나오고 기름값도 나오고 커피값도 나왔어 고마워 우탱아 음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쉽지 않네요 자주 하기는 좀 그렇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이런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계획을 하고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계획을 하고 갔다 오는 걸로 하고 어쨌거나 이제 토요일 방송하고 성지압창단하고 이제 그날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일요일날 휴방할 거라서 어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금요일자 방송이죠 오늘은 금요일자 방송 끝나고 토요일자 방송 끝나고 나서 예 하루는 쉬긴 쉬어야죠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잠도 좀 많이 자놓고 성지압창단 잘하고 토요일자 방송 잘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쉬려고 해요 그리고 하루 또 그 사이에 뭔가 좀 캠 세팅 같은게 잘 할 수 있겠죠 음 오늘 돼야죠 음 근데 내가 궁금한거는 IOS라는게 이렇게 그 피사계심도 아니야? 맞을거에요 아마 게임의 그 옵션이잖아 낮으면 엄청 어두워져요 어 FOV 어? 피사계심 아 포브값 아 포브는 이거고 그 그 그 뭐지 있었는데 음 그치 피사계심도가 게임 그래픽 옵션 같은거잖아 그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거 있으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뒤에는 약간 흐리게 만들어지는거 그거를 하려고 산건 아닌데 나는 사실 예 ISO IOS가 아니라 ISO 어 노출의 3대 요소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좀 그 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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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뭔가 중국쪽 역캠 공장 역캠 느낌 나지않나 엄청 밝아지면서 약간 무게져요 그치 네 그렇게까지는 별로 하고싶지 않은데 나는 그래서 낮춰놨어요 지금 100이에요 음 100정도가 좋다 아 아까 말씀하시기만 IOS가 세면 노이즈가 낀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ISO 값에 따라서 렌즈를 길게 쓰거나 짧게 쓰거나 그게 결정이 된다? 밝기라든지 이런것들 조절하는거는 카메라의 수명이랑 별로 크게 관련은 없다? 관련없죠 음 렌즈에 따라서 나오는것도 달라요 번들로 기본으로 주는 렌즈 끼잖아요 응 진짜 이상하게 나올거에요 아마 아 그럼 저 렌즈가 40만원짜리인데 저 렌즈가 굉장히 좋은 렌즈라 광각렌즈라 네 그렇다 음 좋네 그 저 카메라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좀 각도 조절할 수 있는걸 하나 사야되지 않을까? 지금 있는걸로도 쓸 수가 있긴 합니다 음 저기 그 저기 요거 잡는거 있잖아요 책상에 몰리는거 그걸로 써도 되긴 하는데 음 형이 싫어하실거 같으니까 음 일단 저걸로 써야죠 일단 저걸로 여기다 연동되는 뭔가를 또 써야되지 이거 좀 뭐 삼각대같은거 산거 아니야 지금? 삼각대 있는걸로 지금 저희 조명삼각대로 제가 쓴겁니다 아 조명삼각대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한거야? 예 어 그렇군요 근데 저거 카메라 치우고 음 마이크 살짝 옆으로 움직이면은 음 괜찮을거에요 아 얘를 치우면은 캠을 치우면 예 어 그래 그런 방법도 있겠다 어 위에서 내려찍으면은 응 뭔가 형 옛날 유튜브 시절 아시죠? 응 캠 세팅 그렇게 CCTV 그 각도 그렇죠 그런 느낌이겠네 어 그래요 10만원 조금 안되는데 리모컨으로 캠 위아래 좌우 조절하는 삼각대도 있다고? 미쳤다 근데 형은 책상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 의미가 없겠다 책상 조절하는건 의미없긴하지 음 괜찮네요 어 삼각대가 아니라 볼헤드에요 아 맞아요 어 여러분도 진짜 똑똑하시네 아는게 은근히 많테니까 난 내가 제일 똑똑한줄 알았는데 근데 확실히 집단지성이 어 별걸 다하네 다들 음 음 음 아플수록 어두움과 흔들림에 강하다 음 ISO 800까지 올려도 티도 안납니다 이러네요 알겠습니다 티 안나요 그래서 처음에 오토로 두고 써봤었는데 어 괜찮게 나와요 오토로 두고 삼천까지 올라가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쓰던 캠들은 진짜 로지텍 어 HD 화질 캠이 처음에 대세였는데 웨캠이 대세였죠 그때 로지텍 웨캠은 720 화질 예 그 다음에 FHD 그리고 이제 브리오가 나오면서 근 10년간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거기서 이렇게 그 파생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었지 웨캠은 확실히 그게 있다 어 한계가 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웨캠은 이제 화상 뭐 좀 그런 거 화상 줌 줌 줌이나 약간 이런 화상 통화용으로 쓰게 되는 거고 이제 구시대 유물로 이제 잊혀져 가는 거고 정말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캠보다는 좀 저런 미러리스 카메라 이런 거 쓰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 외국은 이미 다 미러리스 카메라로 다 쓴다고 하더라고 유튜버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럼 나 이게 있으니까 이제 나 유튜브 촬영도 해도 되겠네 저걸로 들고 가서 해도 되죠 좋네 모드 프리셋이랑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는 1번 모드로 쓰다가 다시 캠으로 끼울 때는 2번만 딱 아 세팅값을 저장해가지고 그렇죠 이야 세상에 진짜 좋아졌다 격세지감을 느끼네 전문가가 찍는 게 아니면 차라리 폰으로 찍는 게 낫다고 어 고정된 위치에서 찍는 거는 확실히 전혀 좋은데 응 막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차라리 휴대폰이 낫지 음 그렇구만 방송을 목적으로 한다면 카메라는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그나저나 이제 유아인은 이제 어떡하냐 감빵을 가진 않을 텐데 초범이라서 집행유예고 이제 법적으로 처벌은 그렇게 받았겠지만은 배우로서 다시 제기하기 쉽지가 않을텐데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치는게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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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음주운전도 좀 빡세잖아 적어도 아무리 이미지 좋은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보통은 2,3년은 쉬던데 음 음 지금은 님아 이거 저 웨캠이에요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 아닙니다 그래요 주지훈도 잘 나온다고 주지훈은 뭐했지? 주지훈 뭐 필로폰 같은거 했었나? 근데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지 않나요? 주지훈이 그때 사건이 있었을때는 지금이랑 좀 다른데 어 점점 빡세져 어 맞아 뭔가 잘못을 하나 해버리면 평생 동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그게 이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겠지 그죠? 하나 측면 응 어? 이 주지훈 빡세네 엑스터시랑 케타민을 했다고? 엑스터시 아 맞아가지고 어제 그리고 저 포레스트 했었죠 포레스트는 더 이상은 이제 시청자를 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공개방 만들었다가 그 그레네이드를 쳐맞고 두 번이나 아 아니야 시청자랑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쥐새끼가 두 마리였다는 것에 나는 더 소름이 돋았어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둘 다 똑같은 놈이었다고? 네 두 번째놈 아 트롤이 한 놈? 네 왜냐면은 두 번째 폭탄 했을 때 있잖아요 트롤이 가까이 왔다가 미니백에서 멀어지는게 보여요 음... 그러고 나가잖아요. 제가 날 문철로 해봤습니다. 올리면서. 나중에 면접을 보자. 일을 잘하는가 이런 거랑 마이크도 사용하는 거랑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약간 음흉하지 않은 거랑 그런 것도 테스트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진짜 할 게임들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풍년이긴 하네요. 폴스포크는 망하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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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단지 정ciu장. 저렇게 그런거 잠시. 쪔! сп Ah! 상대igare. 다음달이면 바이오아자드 리마스터 4 나온다네 재밌겠다 그리고 5월달은 사일런트 힐이 또 나오고 미쳤다 라인업 돌았네 젤다도 나오는구나 미쳤다 진짜 라오어도 다음달 나올걸요 PC로 라스토버스도 이제 PC로 나오는구나 지금까지 뭐 나왔지 폴스포큰 지금 게임 5개인가 나온거 같은데 벌써 2월 말까지 폴스포큰 그리고 뭐였더라 아니 호그와트는 세번째인가로 나왔던거고 그 전에 멋있었는데 다 까먹었네 와일드아츠 화이트데이는 기대작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아토미가츠도 나왔죠 아토미가츠 아마 데드스페이스 아 맞아 처음이 칼리스토 프로토컬이었고 그 개 좆바갖고 그 다음에 폴스포큰 나왔어 둘 다 완전 개망했어 최저카 병신에다가 게임성 쓰레기에다가 어 그러고나서 나온게 이제 데드스페이스여갖고 데드스페이스 재미있게 잘 즐겼어 엔딩 보고 데드스페이스 야무지게 하고 데드스페이스 한거 다음이 이제 호그와트였죠 어 그러고나서 이제 와일드아츠 나오고 와일드아츠도 평이 괜찮던데요 몬스터헌터 같은 그런 계열의 게임인데 방송용은 아니라서 안했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게 바로 아토미가츠 엊그저께인가 나왔던거 이번주 화요일날 나왔던게 아토미가츠였고 그리고 그 다음작품이 지금 더 포레스트 어 선즈 오브 포레스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게 이제 저기죠 어 3월달에 나오는 바이오아자드 리마스터폭 에 그리고 이제 6월 되면 이제 디아블로 나오고 3월달에 디아블로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또 나오고 사전구매한 사람들은 잠깐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미쳤다 진짜 라인업 음 23년도는 진짜 확실히 그 게임의 해인거 같아요 에 명작들이 많이 나오네 명작들이 많이 나오네 저도 방송으로 한돈밖에 안하는데 좀 진드가게 좀 해보면 안되냐 그러는데 진드가게 하기에는 그게 계속 진드가게 하기에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 몇 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네 쉽지 않죠 아니 나라고 호그와트 엔딩 안 보고 뭐 저 라우어 엔딩 안 보고 싶겠어요 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러면 어떤 나를 잡아갖고 게임만 한다고 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거지 GTA5가 아직도 현역이다 GTA5는 이제 안 하지 누가 해 다음 GTA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형이 몰라간 응원하고 지켜볼게 화이팅 아이고 우리 지쿠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TA5는 이제 나온지 10년 됐잖아요 그죠 아 물론 동접자 수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하긴 하지 근데 이제 뭔가 나는 이제 방송에서 더 이상 뽑아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에 아이고 GTA5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자 여자 친구 사이 가능 남자 여자 친구 사이 가능하냐고요 어 여자의 외모에 따라 달려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자의 외모가 괜찮으면 이쁘고 그러면은 사실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지 남자들이 여자가 이쁘면은 쉽지 않지 좀 케바케란 얘기죠 케바케 남자가 되게 못생겼는데 여자가 되게 이뻐 그러면은 또 친구 사이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둘 다 못생기면은 친구 될 확률이 오히려 없어 일단 못생긴 여자는 못생긴 남자를 혐오하는 게 좀 크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코트야 그럼 코트 형은 주변에 여자친은 없겠네요 저요? 저는 저는 일단 여자랑 연락하는 거 자체를 애인 말고 그 외쪽으로 연락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뭔가 같이 그런 게 있거나 자연스럽게 뭔가 좀 어떤 한 영역 내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거지 연락 억지 연락 안 하죠 코스니들이랑 대화한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 개 억측이고 얼마 전에 전화 데이트 했을 때 그 걔네들이 한 소리는 미친 소리예요 그거 구랍니다 방송 외쪽으로 연락 안 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뭔 연락 나는 나한테 페북 DM 오거나 예전에 페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나 그 외쪽으로도 그냥 연락이 오면 저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고 꺼요 그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DM 잘못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흑역사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났듯이 아니 나 얘기할게요 매력 있는 여자가 보고 싶다고 계속 귀찮게 해요 처음에는 응 꺼져 뭐 이렇게 하다가 장난만 치다가 응 닥쳐 막 이러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막 어필을 해 그거 참아? 아니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럼 참으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세상이 좀 무서워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지랄하고 있네 채팅창에서 이응이응 치고 이런 새끼들은 여자랑 아무런 접점도 없어 본 새끼들 살면서 여자랑 아무런 접점도 없고 어떤 시그널도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남일이니까 자기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응이응 이 지랄하는 거 봐 못돼 처먹은 새끼들 에 아니 나는 이런 얘기를 공감해줄 줄 알았지 에 남자라면 근데 내 생각보다도 어 좀 찐따들이 워낙 많았네 질문을 안 해야겠다 이제 그래 역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맞아요 제 말이 내가 유명인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왜냐면 DM으로 뭐 어? 갑자기 내가 마 좀 이쁘네 우리 집 옷 나 어 어? 뭐 한 사발에 하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누가 요기해버리면은 난 뭐가 돼 무섭지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거를 안 하죠 DM도 내가 먼저 절대 안 보내 어? 꺼드럭거리는 거 같잖아 내가 뭐 방송하고 그런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같잖아 그런 거 제일 싫어해 기분 좋게 해줄게 어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음 흠흠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나 진짜 인스타도 안 하는 거 알면서 뭐 그런 여성 편력이 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솔직히 억울해 좀 억울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만남이야 나도 거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너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페북도 안 해요 뭘 자꾸 페북한다고 그러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들은 더 신나서 후벼 파는 거 같아 사실 내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고 지금 뭐 여자 여자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살고 있고 사실 모르겠어 이제 뭐 나 진짜 성역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자녀 에너지를 방송할 때 쓰는 에너지 말고 자녀 에너지를 내 취미에다가 100% 쏟아 부어서 그런지 다른 짓거리를 안 하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뭔가 좀 이미지가 안 좋게 스스로 뭔가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갖고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으면 평생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도 유아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앞으로 평생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게 이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처럼 나 역시도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거죠 보면 알겠지만 요즘 거의 CCTV방송이라 예 그죠 그냥 자녀 에너지를 싹 다 바이크에다가 쏟아붓고 있어가지고 여자? 하면은 그냥 솔직히 내 인생에서 지금 제일 여자를 멀리하고 있는 때인 것 같아 예 진짜로 형이 예전에 웃긴다고 코순이 썰이나 하기 전에 노취한다는 썰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고착됐지 장난으로 이제 했던 말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아무튼 뭐 저 소직 결론은 뭐냐면 알바노예요 알바노 내가 여자를 만나건 그게 심지어 코순이건 알바노란 얘기야 그냥 방송만 하면 되는 거지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 다음 달 중순부터 색독 온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근데 뭐 그때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 사실인데 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막 외롭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주접 떨 수 있겠죠 궁상 떨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맞아 bj들 방종하면 남친 여친 다 만나고 팬들이랑 뒤에서 개짓거리하는 애들만 한다고 코스야 솔직히 일반인들도 공개적으로 못 드러낼 뿐이지 인생 살면서 가볍게 가진 관계들도 많을텐데 유독 유명인한테만 엄격함 그게 이제 좀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다 똑같지 뭐 그럼 좋아 아이고 우리 우탱이가 119개 너무 고맙다 우탱이 고마워 결론은 뭐냐면 팬이랑 붙어먹건 동료 bj랑 붙어먹건 알파노란 얘기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하고 살아 다 할거 하고 사는거지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만 혹시 알아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을지 반면을 필께요 반면을 필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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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 잡소리들 그만하시고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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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이제 종겜 할 때도 제일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 라우어 같긴 해 워낙 잘 맞는 게임이고 해서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던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슬슬 미뤄보겠습니다 이제 미룬다는 게 아니라 슬슬 푸시해보겠다 원래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디스코드에서 하는 거 티어 정하기? 노래서열 정하는 거 어 노래서열 그것도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노래 티어 정하기 이런 거 어 노래 티어 정하기 이런 거 포스트 어 어 어 포레스트 맞아 게임 좋아하는 분들도 좀 많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좀 더빙 같은 걸 하니까 좀 좋아하시더라고 공포게임 할 때는 진짜 찐으로 막 내가 놀래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왕 벌집 한다고 포레스트 같은 게임은 좀 약간 일꾼이 필요하긴 해 진짜 열심히 일할 사람 입은 닫고 조용히 그냥 노예짓 해줄 사람 맞아요 시청자들이 들어왔는데 남자다 그럼 입 쳐닫고 노예짓이나 해 말을 말하지마 노예 구함 그런 것도 괜찮겠네 공지로 같이 하신 여성 종합데이 BJ북 있으면 쪽지 당장 했거든요 카톡이 안 오더라고요 언제 썼어 그거를 어제 바로 썼어요 바로 어제? 12시인가? 몰랐네 바로 공지를 지어버렸습니다 제가 잘했어요 거의 짬통지네 거의 한 뭐 3주를 올려놨는데 3주 동안 신청자가 6명? 종겜 여비가 가뭄에 콩 아님 그쵸 근데 그것도 그런데 요즘은 그 버추얼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종합게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 팬카이 고맙습니다 멋있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롤좀 해보고 싶어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코띠야 다 쳐 코띠형 안녕 너무 내가 게임을 약간 콘솔 게임 트리플 A급 신작 요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롤도 좀 하면 좋을텐데 롤은 다 알잖아 그렇게 욕을 먹고 싶으세요 회원님? 어? 아니 예전에 내가 게임을 할 땐 집중력이 떨어졌었고 방송에서 채팅 보고 막 이러느라 그랬는데 지금은 멘탈이 좋잖아 형이요? 어 멘탈이요? 어 아니 지금은 코띠형 다 쳐 강빈님 인사해줘 강빈님 고맙습니다 어 아니 지금은 내가 멘탈이 좋아서 롤 해도 잘 할 것 같애 어 흠흠 그 배치보고 브론즈나 뭐 아이언이나 된 다음에 이제 계속 티어를 올리는거지 음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 아닌가 진짜 각잡고 게임 열심히 하면은 내가 봤을 때 플랫까진 갈듯 예 어 어 플랫가 누구지 개시름도 아니고 형님 그건 아니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형은 실버가 저 딱입니다 코트야 뭐해 실딱이야? 예 아 진짜 형님 실버에요 코트야 제 2위 쿨카이즈가 행위마 저격 무조건 들어간다 음 흠흠흠흠 형이 플래를 간다 첨판 해야 된다 내가 플래 가려면 첨판 해야 된다고? 예 판수로 녹여야 된다 와 판수로 녹여야 된다 얘들 실력이 상향평준화 되긴 했다 저는 이제 탑 원딜 미드 이렇게 딜러 역할을 굉장히 잘하죠 어 첨판 했는데도 실버면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표 플래 잡고 롤 해도 시청자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온다고 그리고 욕하러 보내지 전자가 80%일 것 같은데 아 안되겠다 오늘 롤 깔아야겠다 어 컨텐츠 경매에 롤 넣어야겠다 진짜 흠흠흠흠흠 코트야 생일 롤은 가입니다 에바야? 한판하고 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이거 역시 역시 내가 롤 안 한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역사가 증명해준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면서 허흡 허흡 ㅋㅋㅋㅋㅋ 코트야 롤씨 케이도 참여하고 해보자 예전에 했었잖아요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형 막 롤 켤때마다 손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플래미트의 애들은 컨트롤을 떠나서 결국 전략겜인데 제대로 파고들지르라는 롤 학원도 있는 마당에 롤 학원도 있어? 무지성으로 생각없이 하는거에요 어 미니언 오네 잡아야지 하면서 그냥 생각없이 하는거에요 음 코트야 미니언을 왜 잡는지 오는거야 돈주니까 돈주니까 잡죠 롤 안할게요 랄프가 뒤에서 지랄을 하네 제발 좀 다시 마세요 왜? 욕을 사서 먹을라 그래요 예? 그래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 뒤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해야겠다 롤 안할게요 그 말이 맞네 내가 왜 롤을 하려고 했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 내가 또 역사 공부해야돼? 내가 또 역사 강의해야돼? 롤 하지 맙시다 롤 하지 맙시다 저도 좋았습니다 롤 안합니다 저도 그게 아니네요 예 맞아 솔직히 생각해보면 진짜 방송에서 롤 한게 언제부터야 존나 옛날 때부터 했잖아 특혜하던 시절부터 해갖고 케네나 형이 방송에서 롤을 하려면요 형이 방송을 안할때도 롤을 해야돼요 방송 안할때도 안하는게 맞겠다 한판 하고 쳐 접은 다음에 아무런 그 팀에서 아무런 기여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그려진다 넥서스 뽀개질때 그 이펙트 그러면서 아우큰 시간 낚였다 에이 좋갔네 뿡 패배 이거 뜨고나서 아 시발 아 이거 안해 아 꺼 꺼 아 좋갔네 게임 진짜 뭔 게임이래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랄하겠지? 그게 그려진다 벌써부터 아 벌써부터 그려진다 그게 역사였어 하하하하하하 맞아 맞아 그게 역사였어 어 아이고 방송 다 봤네 하하하하하하 맞아 맞아 어 안하는게 맞다 맞아요 그냥 저는 콘솔 게임 그리고 이제 종합 게임 새로나오는 신작 트리플 A급 그런 게임들을 좀 하고 좀 잘 갖춰지고 스토리 녹진한 그런 싱글 게임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몰입도를 선사해 드리고 에 그런 걸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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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야기만 벌써 1시간째다 주제 좀 바꾸자 그래요? 이제 주제 바꿀게요 무슨 주제로 얘기할까요? 바로 오늘 이슈로 얘기할까요? 어 아 네 일단 좀 오프닝 좀 더 하고 싶네 예 예 예 옷이 할게요 옷이 할게요 옷이 할게요 아 오늘 컨텐츠 경매를 먼저 하고 할까요? 오늘도 음 음 일단 먹방은 제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크흠흠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나는 뭔가 방송을 해도 내가 잘하는 게 없을 때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못하는 게 많을 때 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 좀 사람들한테 그래 보일 텐데 어 솔직히 이제 바이크는 좀 잘 타는 것 같아 이제는 진짜 바이크는 좀 잘 타 총 적산 키로 수가 한 5만 키로 될 거야 그동안 바이크 탔던 것만 해도 어 형이 잘하는 게 왜 없어요 입하고 잘 타잖아요 뭘 하는지 입하고만 살면 됩니다 입을 잘 터는 거는 좀 간사해 보여 뭐든지 말빨로 해결하려고 하고 입만 잘 터는 거는 딱히 뭔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 뭔가 확실히 피지컬적으로 잘하는 게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쉽게 보지 않아 사람을 근데 그거에 다른 사람은 가지고 싶어서 음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건데 형은 가지고 있잖아요 말을 잘하는 게 네 말을 잘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장점인가 달변은 금이요 침묵은 아 달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인이라 하는 얘기도 있어 말이 너무 많으면 남자답지를 못해 그런 것도 좀 있지 어 방송인으로선 최고의 재능 아니에요? 방송인으로선 최고의 재능이다 네 그건 그렇지 솔방으로 진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기나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내 내 스스로도 어 근데 저는 말 잘하는 것도 말 잘하는 거지만 잘하는 걸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좀 저변을 넓히고 싶어요 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거 뭐 말 잘하는 거 그래 뭐 화술이 좋다 그리고 노래 잘한다 화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드립이나 이런 것도 바이크 잘 탄다 그리고 형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을 봐라 그게 증거고 증명이다 어 그리고 욕을 잘한다 그것도 다 화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맛있게 먹는다 어 잘 처먹는다 먹을 때 진짜 좀 사람들이 먹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게 좀 있다 그렇죠 그것도 어찌 됐고 화술에 파생된 저거죠 어 음식에 대한 설명하면서 먹잖아요 음 잘 먹는다 어 꼴리게 잘 먹는다 그리고 게임을 잘한다 이것도 내가 갖고 싶은 하나의 능력이야 어 어 그건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게임을 잘하고 싶어 근데 확실히 좀 약간 이제 바이크 안 탈 때 겨울에 좀 너드형으로 살아서 그런지 이제는 이제는 웬만한 게임에서 나오는 퍼즐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안 헤매고 잘 해나갔던 것 같아 예전에는 뭐 퍼즐요소 나오거나 뭔가 좀 그런게 있으면은 되게 헤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금방금방 하는 것 같은 느낌? 어 머리를 잘 쓴다 응 뇌지컬 뇌지컬 맞아 맞아 직접적으로 형을 봤잖아요 게임 같이 많이 하기도 했고 어 형이 게임에서 잘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내가 게임을 잘할 때 잘하는 거 두 가지? 뭐야 머리 쓰는 거랑 어 머리 쓰는 거 예 그리고 총 쏘는 걸 잘해요 총 쏘는 걸 잘한다 예 어느 정도 그 두 개는 잘하는데 하긴 내가 지금 써둔 깔아서 지금 시청자들 랜덤으로 들어오라 그래도 막 준장 별 몇 개 달고 있는 이런 새끼들 그냥 삼보급해서 죽여버리지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게임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 두 개는 잘하는데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응용을 못해요 내가 응용을 잘 못해? 네 네가 뭘 알아? 그럼 누가 형을 알아요? 코띠아 공포게임도 잘하잖아 공포게임도 잘하잖아 공포게임도 리액션 잘하지 리액션? 근데 그건 진짜 무서워서 내가 소리 지른 거야 그것도 재능이에요 아니 이번에 공포게임도 했던 것도 아니겠지 이번엔 진짜 무서웠어 난 그 게임이 리얼로 발을 떨리더라구요 어 아 정말 무서웠어 이번 게임은 마지막으로 했던 이 공포게임 이거는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거냐고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뭐 뭐 엄마 나 짜증나 아이 ㅅㅂ 이걸 해줄 수 있어 뭐 어 이거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데 엄마 아 ㅅㅂ 진짜 짜증나네 개새끼가 아이 ㅅㅂ 짜증나는 게임이네 아이 공포가 전혀 밀도 있는 공포가 아니야 아니 얘거 정리하는건가 엄마 깜짝이야 왜그래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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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초 36분 보십니까 아까 댓글에 타임 저거 있던데요 3654 이거 열고 들어갈 때 됐다 됐다 그만해 그만해 아 짜증나 ㅈㄴ 짜증나게 하는게 아 이거 웃기다 이런 리액션 처음인데 아 짜증나 ㅈㄴ 짜증나게 하는게 엄마야 나 미치겠다 진짜 얘들아 나 못하겠다 진짜 이거 거의 다했어 거의 다했어 아 나 진짜 ㅈㄴ 짜증나 이 씨발 게임 진짜로 어우 아 아 저런거 쇼츄 만들어도 좋겠다 근데 그 묶잉쇼츄는 제가 한 세갠나 만들어봤어서 올려봤거든요 별로 안보더라구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번건 좀 다른데 확실히 무섭잖아 형 나훈수 citation했던거 그렇게 올렸었는데 아 그것도 그렇고 이거랑 화이트데이 사무람 귀신 나올 때? 그때도 진짜 많이 놀랬어 이동된 조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다니 기다려 무슨 일이 생겼나요? 후리카 아빠 힘내세요 후리카 이동된 조인종 진짜 여자 같다 여성스럽게 놀래네 이 조그만 캐비닛에서 귀신이 튀어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이때 코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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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LED 딩동댕 조인조.. 아악! 아악! 말! 웃기긴 하네.. 음.. 음..